여기 지상의 마지막 낙원으로 불리우는 곳이 있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섬 팔라완이다. 팔라완의 중심도시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차로 한 시간을 달리면 조금 특별한 감옥이 나온다. subscriber 이 채널이 갈 때 몇 년은이네요? 20 году 21년? 왜 이리 와요? 왜 이리 와요? 뭐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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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죽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이곳 이와흑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이와흑 교도소를 찾았다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교도소 구경을 할 수 있다 낯선 풍경 남대 없는 음악이 흐른다 너무 멀쩡해 너무 멀쩡해 이 수준급의 춤을 추는 이들은 다름 아닌 죄수들이다 관망객들도 이들과 어우러져 함께 즐긴다 이 수준급의 춤을 추는 이들은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거나 죄수들이 만든 기념품을 구입한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거나 죄수들이 만든 기념품을 구입한다 이와흑 교도소의 역사는 1904년 미국 식민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의 강과 이름 없는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2만 6천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서른 배가 되는 세계 최대의 개방형 교도소다 이곳에는 약 3천 명의 남성 죄수들이 수감돼 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 유원지가 있다 유난히 가족 간의 정이 깊은 필리핀 사람들 주말이면 이렇게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야유회를 즐긴다 그런데 이 유원지는 바로 이와흑 교도소 안에 있다 나들이객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도 죄수들 이들은 황토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야유회에서 바베큐가 빠질 리 없다 민간인들이 부탁하면 죄수들은 생선이나 고기를 정성스럽게 구워준다 이렇게 해서 죄수들이 받는 돈은 우리 돈 600원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돈이다 죄수와 민간인의 구분이 사라진 이곳 누가 죄수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 수 없다 그들에게는 큰 돈이 없나 그들에게는 큰 돈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큰 돈이 없었다 물론 이화이 교도소 안에도 무장한 교도관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총 쏠 일이 거의 없다. 이화익은 교도소가 아닌 거대한 농촌 마을을 닮았다. 오전 11시 새벽 5시부터 일을 나간 죄수들이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논에서 뱀 한 마리를 잡은 사람도 있다. 점심을 먹기 전 휴식시간이다. 이화익 안에는 이 같은 숙소가 여러 개 있다. 초등학교 크기만 한 이곳에는 약 천 명의 죄수들이 살고 있다. 밴드 활동도 자유롭다. 누가 이들을 죄수라고 생각할까. 이화익 안에는 이화익 안에서 뱀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죄수들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간장에 졸인 돼지고기. 플라스틱 통에 담배를 넣고 다니며 파는 사람도 있다. 물론 외상도 받아준다. 한편에선 손톱을 다듬어주고 도움을 받는 이도 있다. 그 역시 죄수다. 숙소 바닥에는 쥐들이 많다. 쥐를 잡아주기 때문에 고양이도 당당히 교도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오. 죄수들의 점심 식사가 시작된다. 오늘 메뉴는 호박과 가지를 넣어 끓인 채소국. 돈이 있으면 반찬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맨밥이다. 17년째 복역 중인 칼 메르시알레스. 하지만 그는 연휴 죄수와는 조금 다르다. 행실이 바르고 모범적인 죄수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새 아이의 아버지인 칼 역시 이와익에서 가정을 꾸린 수십 명의 수감자 중 한 명이다. 칼의 아내인 마리. 그녀는 원래 목사였다. 그녀는 감옥에 갇힌 칼과 이야기하다 그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린이 학생을 구하는 뒤 16년 old. 고기 17일 Nor이의 학생을 공연한 곳에만 그녀는 학생을 공연한 곳에만 영어로 학생을学한 뒤 그녀는 학생의 학생을체의 학생을 공연한 곳에 그녀는 그녀는 학생을 친구를 지 Signales 그녀는 학생을 위해 고개를을 위해 다른 муж 아내는 이쁘듯, 하지만 1,300만 원의 합의금은 칼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눈빛이 맑은 이 젊은 죄수에게 마리는 연민을 느꼈다. 그 사이 세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사랑은 현실이 됐다. 이화희기의 죄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배급을 받는다. 1인당 쌀 4.5kg, 통조림 7개, 계란 2개, 말린 생선 몇 개, 그리고 식용유로 지급받는다. 가끔 돼지고기 한 덩어리가 배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이 다섯 명이라고 해도 1인분만 지급된다. 카레 다섯 식구가 먹기에는 너무 부족한 양이다. 아멘 여의도 면적의 30배인 이화이. 걸어서 다니기엔 너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다. 하지만 이화익의 길은 자갈투성이. 펑크가 나기 일수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이어가 터졌을 때 누구나 찾아가는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망 알베르토. 그의 이름은 망 알베르토. 그의 이름은 망 알베르토. 그의 이름은 망 알베르토. 감사합니다. 수십 년째 이화익의 터진 타이어를 고치는 망. 하지만 백내장으로 오른쪽 눈에 시력을 잃었다. 남의 타이어는 고쳐주지만 정작 자신의 슬리퍼는 구멍난 지 오래다. 망은 27년째 복역 중이다. 그는 무슨 죄로 이렇게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걸까? 제가 갔다. 저는 제 직원을 찾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발전한지 이화가 있는지 부친을 받은지. 나는 그의 이름을 받았고, 나는 일 hac옥에 있으며, 나는 일을 받았고, 나는 일을 받았고, 아님의 여성과가embert 현재는 눈에 라면은 isz게드릴게요 그랬는데 득게끔 이제는 지금의 입장에 스스로 누군지 그 나огpal 그런데 아니 그이는 그때, 한데 그때, 한일 가정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컸다. 불륜을 저지른 죄로 망은 중신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지 27년. 이제 그는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나른한 오후, 이와익의 시간도 느려진다. 필리핀 이와익 교도소 안에는 작은 구멍가게들이 있다. 이와익 사람들의 사랑빵 같은 것이다. 이 가게는 교도관의 아내 제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제인이 직접 만든 반찬은 죄수들이나 교도관들에게 모두 인기가 많다. 쌀을 비롯한 다양한 식료품, 생필품들은 구멍가게 안을 빼곡히 메우고 있다. 그리고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약들도 보인다. 여기에서 가장 비싼 것은 참치캔. 우리 돈 2,500원 정도다. 푼돈 장사지만 제인은 인심이 좋은 터라 외상은 다반사다. 많은 직업사원과 인공원을 찾았습니다. 이 쪽은? 이게 그 일이죠? 이 직업사원과 인공원을 찾았다. 보통은 이 음식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음식은 10 pesos 정도 얼마에 있는지? 이 음식은? 몇 번에 있는지? 한 마리에 한 번에 있는지, 이 음식은 2-3번에 있는지 처음에, 이 음식이 이 음식을 먹은? 어머니의 손맛이 깃든 음식. 20년이 흘렀지만 조엘은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조엘은 필리핀 이와이 교도소의 모범수다. 교도관들은 그에게 총알을 구매하는 일까지 맡길 정도다. 그는 교도관 한 명 몫을 해낸다. 어쩌면 죄수라기보다 교도관에 가깝다. 21년을 감옥에서 보낸 조엘. 인생의 반을 죄수로 살았다. 이와힉은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의nie의 반응은 그러면 그의 흑인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의사님의 반응은 그의ania와 대화되어 주AND에 감옥을 뿐이다. 의사님의 반응은 여러분의 반응을 받았다. 의사님은 여러분의 반응이다. 의사님의 반응은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의 반응을 받았다. 의사님의 반응은 여러분의 반응을 받았다. 오늘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버려진 보급창고 이곳이 조엘의 집이다 일주일에 두 개씩 받는 계란과 130원짜리 멸치 이 정도면 성찬이다 이곳은 이를 내게 이곳은 항상 좋은데 한 곳에 이완에서 이곳은 항상 좋은데 항상 제가 매우 변환으로 변환합니다. 딱히 내가 영지 않으면, 아... 아니 여행을 하죠. 저는 2개의 면을 냅니다. 제 이, 네, 스푼에 이끈어요. 제 먹은 이 먹은 계란에서 또는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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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감옥에 있는 아빠를 보러 오기도 한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그렇듯 가족이 상처인 사람도 있다. 로이는 살인을 저지른 형의 죄를 뒤집었었다. 형은 도망쳤고 대신 그 자리에 있던 로이가 붙잡힌 것이다. 법정에서 종신형을 상처를 받았지만 돈이 없어 항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로이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로이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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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재미없어요 아무거나 이는 안정지를 못하는데? 안결지 않아 Love you,See you then OK!!! 안녕! 한참을 빼먹고 아름다운 물을 엄마 말을 잘 듣던 소년 조엘 18살 소년이 마흔 살 중년이 되기까지 그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와이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걸까 소년이 내 친구에게 나의 친구가 That's why I get angry with them because how can defile how can they accuse me like kind of crime because she has a relationship with me for a long-long years 조엘은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강간범으로 물려 고소를 당했다 그리고 폭독한 이화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용서를 배웠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잊었다 27년을 복역한 망 역시 내년이면 이곳을 나가게 된다 이화익의 죄수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곳에 이곳에 망의 유일을 딴 말동무가 묻혀 있다 이곳에는 망의 유일을 딴 말동무가 묻혀 있다 결국 망은 친구를 찾지 못했다 이화익에서 죽은 이들은 모두 묘비 없이 묻히기 때문이다 출소 후 그는 가족을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화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는 아마도 그들은 그는 이화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이화익을 가져다 그는 그의 그의 여행을 달아나다 그는 그의 이웃이 아마도 그의 기가 그렇고 그의 여행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여행을 달아나다 그의 그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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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이 aching다 그의 여행을 달아나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집을 가고 있는 곳은 이곳에서의 집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집을 가고 싶습니다. 많은 많은 때를 가득한 지식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어린이들과의 아이들과의 집을 가고 싶습니다. 칼은 집 뒤뜰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가꾼다. 아이들도 거둔다. 열두 살 첫째, 일곱 살인 둘째와 다섯 살인 막내까지. 감옥에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칼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칼이 특별히 아끼는 나무가 있다. 칼라만시라는 시큼한 열매를 맺는 레몬트리다. 칼은 한 그루의 레몬트리에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먼저 나뭇가지 중간 부분의 껍질을 벗겨낸다. 그리고 흙을 동그랗게 뭉친다. 틈이 없어야 한다. 뭉친 흙을 나뭇가지에 감싸붙이고 이것을 비닐로 싸낸다. 끈으로 매듭찢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육시비를 두면 비닐 안에서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라내어 다시 흙에 심으면 어엿한 한 그루의 레몬트리가 탄생한다. 흙이 있다면 상처입은 가지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상처받은 칼의 영혼을 마리는 흙처럼 부드럽고 단단하게 감싸주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이화익에서 작은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는 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족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계란 inward을 된 것입니다. 이 고향을 가지고 있는 집을 곁들한 것입니다. 이 고향을 이상하게 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당했고, 나는 어느 정도에 다 한가복을 검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기 being 아마 4rak quand말로 그리고, 그 침대에 집중력이 강화와 있는 곳에 이 침대에 집중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침대에 좀 갈래요. 하지만, 이것은 보색에 맞죠. 만약에, 그가 부족한 식물을 퇴근을 한껍게 하고 이렇게, 저희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얻고, 다른 일을 얻고, 다른 일을 얻고, 다른 일을 얻고. 이건 또 다른 일을 얻고. 다시 찾은 칼의 집. 인기척이 없다. 오늘 칼과 마리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에 나섰다. 이와희에게서도 아이들을 챙기는 건 부모목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이들 가족이 즐겨 찾는 나들이 장소가 있다 다섯 식구의 즐거운 한때 신랑 같은 희망을 품고 있지만 칼의 가족은 언제 이화익을 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희망은 고맙습니다. 부힘가 얼마 전에 울 것들을 소개해보세요. 한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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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lp me? If you are a man, or I can help you, I can help you,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to help you. I will help you in this colony. I will help you in my life, and share it with you. 그냥 구하이키나부카산파라사아필 감옥에서 보낸 21년 조엘은 날짜를 헤아릴 필요 없는 숱한 시간을 견뎌냈다 한없이 외롭고 쓸쓸했던 지난 세월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를 지켜주신 모든 것이 무엇이었어 그를 지켜드린 바다 그를 지켜봐요 그를 지켜보는 일에 좋은 것이었어 그를 지켜보는 그 때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의 좋은 어머니 이제 그 끝에 뺨을 위해 너의 다른 곳으로 너의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나의 이려는 곳으로 정말 반가워했지만 내가 이 글자의 글자의 이들에게 이 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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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잘 지낼게, 어머니 정말 사랑하셨을 것 같다 사랑해 주시오 저는 주일보이고리야. 한때의 실수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와익 죄수들은 모두 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이 바다를 꿈꿀 것입니다. 저 깊고 넓은 어딘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